전북대 나창훈 교수가 미국 화학회가 주관하는 윗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전북대에 따르면 나 교수는 고분자 나노 복합 소재와 고무 탄성 기반 신기술 연구로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23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활용해 폭넓은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. 고분자 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인 윗비 어워드는 나 교수가 국내 최초 수상입니다.